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건축설계 도서와 저작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198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름에 대한 사건이고요. 원고가 건축설계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건축주였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다른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피고가 된 거죠. 상고기각대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피고 건축주가 원고에게 다가구 주택에 설계 도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설계 도서를 써서 건물을 신축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피고가 그 설계 도서를 이제 다른 피고, 설계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설계 도서, 그러니까 설계사가 원래 원고가 했던 그 설계 도서하고 유사하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사하다고 해서 원고가 설계 도서 내가 창작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도용했다. 그래서 건축주와 다른 설계사를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이죠. 이 문제를 뭐냐면 건축 설계 도는 통상적으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능적 저작물, 그러니까 뭐 아파트 도면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창작물으로 할 수 있나? 같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건축 설계 도서를 저작권 표상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특히 기능적 저작물인 경우에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기능적 저작물, 이렇게 실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칙을 설명한 거죠. 그러나 창작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을 담은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이 보호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에 설계했던 설계 도서 자기가 친축했던 그 설계에 보면 지붕의 형태라든지 1층의 출입문, 회랑 형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이 있다. 그런데 이것과 피고 설계사와 건축주가 설계한 다른 건축물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맞다라고 해서 원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건축 모형이나 설계도 같은 건축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라든지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이런 것들은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도나 도표, 설계, 약도, 모형 이런 것들도 창작자의 창작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개성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남의 설계도도 가져다가 자기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